2,3,4,3,5,6,6,6,7,8,8 에어초 중인 매상도 연습 한번 들러 봅시다 연습 두번 하라네요 연습 두번마저 하고 발록이 소환되지 않았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데미지 더이상은 안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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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데슬 카이린인데 일단은 데슬 먼저 키우려고요. 데슬이 일단은 카드를 좀 얻어가지고 물론 카드 한 장이긴 한데 전 데슬 하다가 나중에 수정이나 그런 거 이벤트로 더 주면은 그때 카이린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. 그리고 애초에 지금 카이린이 큐트롤을 못 써가지고 제대로 뽑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데슬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데슬을 하려고 하는데 데슬을 하고 카이린을 하고 먼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 솔직히 너무 카드 얻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6일도 부족할 것 같은데 6일도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을지나 걱정이네요. 아이고 아파라. 아이고 아파라. 아이고 아파라. 빅댁을 못 만들어요. 그러니까 만들고 싶은데 만들 수가 없어요. 데슬 빅댁이랑 카이린 빅댁 만들고 싶은데 일단 카이린은 예전에 빅댁에 비해서 좀 더 낮아졌고 그러니까 뭐랄까 낮아지는 게 그런 의미죠. 그 좀 더 1차 크로스 베타 때보다는 좀 더 하향을 먹었다 라는 아파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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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겼어야 돼 어휴 어쩌겠어요 이런식으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맛있네 다 줄일 뿐이지 다 줄일 뿐이지 다 줄일 뿐이지 8정밖에 없네 12서야 10 10 12 17 20 끝 아 이제 이제 2시간 정도 됐는데 대결 아직 제대로 못 모은 상태라서 하 어떻게 해야 될지